안녕하십니까 저는 진공관TV의 정국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공관TV는 진정으로 공감하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그 당시 누군가 나에게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텐데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준비도 다 되었기에 진공관T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가 매우 즐겁고 행복합니다 콘텐츠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직장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요 직장인 그 자체가 꿈과 목표가 될 수 있고 직장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인 올드브로의 도전은 제가 유튜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만 K-POP, 랩, 관악여행 등 제가 도전했던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모든 분들이 도전을 통해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콘텐츠를 하나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프로다는 직장인도 프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직장생활에 보탬이 되었음은 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진공관 TV의 소개를 마쳤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